재밌게 놀고 나가서 아니 아니 출장인가봐요 너무 많이 저희 정말 진짜였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지어 70명 정도면 어렵겠소 이 네고도 끝나지 않는 건가요?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철봉 깔고 진짜 얼굴 잘 어울려 보세요 아 날씨가 좋으면 이걸 여는데 지금 카운터 어떻게 신고도 잘생겼네 뭐라고? 어? 기분이 안 좋아졌어 왜? 너무 아 근데 엄청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어 배우자 알고 있었는데? 내가 알까 이제? 응 응 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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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났어? 안 났네 나 요리해줄게 뭐 먹고 싶어? 내가 원하는 거 해줄걸? 응 어쨌든 장을 봐야 되는데 뭐.. 뭐.. 뭐 먹고 싶은데? 원래? 파스타 파스타 좋아해? 나 원래 파스타 좋아해 근데 나 파스타 장인이야 파스타 헉 저 차집이 어딨어? 그게 뭔데? 칠칩 칠칩 옆에도 떠 있네 뭐야 엄청 좋다 여기 바로 앞에 있구나 어? AK도 바로 있어 헉 너무 좋다 나 이러고 보고 뭐야 이거 확실히 편한 것 같아 어 저기가 호텔이고 바로 밑에 이렇게 있네 잠깐 우리가 차 같은 게 없으니까 어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너무 좋은데? 여기야? 아스 바로 진짜 바로 앞인데 5분도 안인데? 이거 하자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거 알지 알지 같이 끌고 하는 거 알아? 이렇게 같이 끌어야 돼 너 설마 여기 있네 냉동으로 나 해주는 거야 아 아니야 나 잘해 파스타 아니면 간바스도 해줄까? 할 수 있어 어 왜 먹을까? 진짜로? 간바스 어려워 왜 어려워? 아 그럼 나 간바스 해줘 나 간바스는 좀 진짜 좀 놀랄 것 같아 솔직히 내가 파스타는 내가 그러려니 했거든 좀 다를 것 같아 달라고 보여? 진짜 다를 것 같아 가자 나 무조건 성공해야겠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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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좋아요 대박 빡빡 대박 빡빡 나 진짜 간바스는 좀 기대되는다 니트 클로즈가 재밌을 수도 있어 해줘 해 줄게 해 줄게 나 그거 뭐 하네 나 그거 뭐 하네 응? 응? 손 조심해 내가 썰까? 응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누가 그렇게 해 칼질을 어 그렇게 썰면 손 나간다 손 조심해 이제 칼질 없지 응 왜 왜 아니 다칠까봐 아 베이컨 써면 된다 또 썰어? 응 부셔서 먹는거야 조금 더 매울걸? 나도 잘 먹네 살짝 내가 먹어볼게 표정이 왜 그래? 어? 지금 어떤 맛인데? 너무 맵기만 해 덤바스 그날 맛있게 해줄거 같아 눈이 안 좋아졌어 어? 아 괜찮아 나 먹어볼까? 아니 한 시간 정도 했네 요리 네 김현표 플레이팅 기분이 안 좋아 왜왜왜 괜찮다니까 아니 잘 만들어주고 싶었단 말이야 나 처음에 주는거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내가 말하는거지 너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좀 이따 빡아서 안주만 먹자 나 이거 먹을건데 나 이거 다 먹고 갈거야 아니야 이거 다 어떻게 먹어 맛있는데? 나 진짜 맛있어 요리 잘하네 너 진짜 착하다 진짜 맛있다니까 착한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조금 이제 그만 먹자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저는 역시 무슨 마라촌 경기처럼 생각할거 같은데 먹는거를 아니 맛있어서 다 먹고싶어서 왜 맛있게 먹어 주니까 그만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네 나 진짜 맛있게 먹었어 맛있다 응 기분 좋아 이제 기분 좋아졌어 안좋아진거 같은데 내가 억지로 먹었다고 생각하는거야 응 아니야 진짜 맛있어서 먹은거야 알았죠 다음에 또 해줘 또 해줄게 이제 술 먹으러 가자 아 그런거 하지마 아 나 진짜 들어갈거야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